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개인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투자할 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실제 가톨릭적 가치를 담은 투자 상품도 여럿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 시장에서 사들인 주식은 모두 11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코스피는 사상 처음 3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상화폐도 올해 들어서만 445조 원 넘게 거래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하는 시대, 투자에 관해서도 가톨릭 교회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갖춘 대표적인 펀드는 아베마리아 가톨릭 밸류 펀드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출시된 아베마리아 펀드는 낙태 관련 의료기기와 약품을 만드는 기업을 투자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P500 포함 기업을 중심으로 한 ETF 상품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에 따라 무기 제조나 아동노동 착취 등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는 기업을 배제합니다. 미국 주교회의의 사회 책임 투자 가이드라인은 역대 교황들의 사회 회측을 기초로 2003년 만들어졌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톨릭 신자라면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될 분야가 명시돼 있습니다. 낙태와 인공피임, 배아줄기 세포, 인종차별, 무기 생산과 판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가톨릭 펀드를 출시했던 박상조 기업책임시민센터 전 이사장은 투자 수익을 위해서는 인간 윤리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리에 어긋나는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프로 라이프 아닙니까? 도덕질을 하지 마라. 도박. 그렇죠? 또 기타 무슨 죄 짓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검지하는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금융 상품을 결합해 만든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자산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어 윤리적으로 위험하단 겁니다. 악한 주식이 파생된 건지 착한 주식이 파생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원래가 위험하고 정체불명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나 투자에 있어서 윤리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수익을 달성하는 임팩트 투자를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자라면 자신의 투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며 작은 투자에도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